수안에서 나 퍼플키스 유키는 나 퍼플키스 체인은 나 퍼플키스 수안은 사랑스러운 톤컬 구독자 앞에 진심을 다해 진심만을 말할 것을 약속합니다. 오! 이거 뭐야!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쎄요. 진짜로? 준비하세요. 거울 보는 건 네. 짜릿하다. 3.65일 중 300일 정도는 잘 있답니다. 오! 다들 그렇죠. 오! 맞다. 진실하니까요. 음.. 약간 락을 하고 싶어요. 락! 제가 요즘 락에 빠져가지고 오! 대박! 아 맞아요. 러시아 노래나 이탈리아 노래나 그런 노래는 다 락은 아니고 R&B나 그런 쪽인데 락이 린드만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락을 엄청 신나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. 귀여워. 나는 교양 있는 여자다. 교양? 있지. 오! 교양 있는 여자다. 교양 있지. 센스 있다. 너 보니까. 센스 있다. 오! 교양 좀 차려요. 교양? 그게 네 교양이야? 이게 내 교양이야? 이게 내 교양이야?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. 하이.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싼 집에 사는 거.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혼자 확인하러 가는 거야. 2번입니다. 2번? 오케이 오케이. 과연.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. 맞아 이거는 뭐. 오! 뭐야! 진실! 공포 영화 제작진분들 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.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주세요. 나는 통통컬처를 만날 생각에 잠을 설쳤다. 아... 당연하죠. 당근 당근. 마지막에 머리띠 한 번 쓰겠네요. 오! 진실이잖아요. 똥똥 똥똥. 끄덕! 오! 내가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? 조만간 내가 만든 노래가 타이틀곡이 될 것이다. 근데 조만간이잖아요. 전 먼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조만간은 아니에요. 이것은 겸손일 것인가? 아니면 숨겨놓은 야망일 것인가? 과연 과연. 세 번째 타이틀곡은 채인 언니의 곡이 될 거고요. 네 맞아요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언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. 하나 둘 셋 넷. 주저하지 마. 뒷자리 짓도 마. 다가와서 빠르게. 숨이 가다 오게. 나를 태우면서. 나는 아무 비트만 주면 명곡을 만들 수 있다. 어? 그렇다. 아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나오면 좀 속상할 것 같은데. 너무 냉정한 거 같은데. 아! 아! 이건 얘가 잘못했다 솔직히. 얘가 잘못했어요. 아 귀여워. 어 귀여운 거다. 아, 귀여워. 있잖아, 난 비트박스 할게. 싫어. 오케이, 한 번 해볼게요. 잠깐 왔어. 좀 저려. 약간 진한 거 같아, 손에. 잠깐만요, 우리 언니 진짜. 나중에 논사를 갖게 되면 일꾼으로 팜나는 멤버가 있다. 오, 전 다 약간 도시 언니? 뭔가 야무지게 다이어리에다가 배추 심은 날 언제, 뭐 한 날 언제 이런 거 다 심어가지고. 오, 맞네. 축하드렸어. 약간 귀여운 거 있잖아요, 딸기. 딸기. 너무 달아. 딸기는 역시 논산 딸기. 누가 피웠다고? 퍼플키스가. 또 팀. 나는 지난번 우리가 톤돈컬처에 나온 영상을 봤다. 지난번? 응, 봤다. 이거 다같이 해. 야, 너 내가 알고 있어. 사실만을 대답해. 아, 진짜 맞아요. 아, 이건 근데 좀 거짓말이에요. 이건 거짓말이에요. 나쁜 자. 구독! 착하지? 내 매력 포인트는 안개 같은 보이스 올 숨만 쉬어도 나오는 우아함. 우아함이? 우아함. 휘뚤어지겠어. 숨만 쉬어도 나오는 우아함. 와, 봐, 봐, 봐. 막을까요? 아, 잠깐 이게 거짓이 나오면. 야, 숨만 좀 쉬어봐. 일단 쉬우자. 어, 나 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. 약간 오메가 맛있던데요? 오메가3 맛이라이 춤을 추는 것 같아 너에게 발려갈 때면 춤을 추는 것 같아 너에게 발려갈 때면 이거 너무 재밌어! 내가 데뷔한 이후로 대한민국 보컬 순위는 바뀌었다 정말 되게 웃기다 뭔가 바뀌긴 했겠지 바뀌긴 했겠죠 출바나 됐겠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아 귀여워! 꿀벌을 쓰는 건가요? 아 귀여워! 그거 같아 꿀벌 반 어린이 수완 랩 칭찬은 아니 !!! 코프루 파플키스의 고막 브레이커? 저는 수완 VS 유키 아 저는 브레이크는 유키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 엄마 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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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 퇴근해도 될까요? 과연 오 맞네 제 지시입니다 좋은 게 없나? 좋은데? 왜 안 좋은 점부터 생각이 날까요? 안 좋은 점은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목소리로 된 콜라보 반 친구들과 똑같이 떠들었어요 정말 같이 얘기했거든요? 나는 이 영상이 나간 뒤에 통통컬처 좋아요&구독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나? 알림 설정까지 할 건데요 멋진데? 네 오케이 이랬는데 삐이 나오면 이제 여기도 이제 전기가 오지 않았어요 통통통통통 구독 둘, 셋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입니다 차리따 인터뷰 퍼플키스판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트위터로 인증샷 보내주시면 총 세 분께 저희 싸인 콜라로이드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퍼플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한마리의 좀비 먹기견을 바라노여 라시시시시 좀비 같네요 스완이 바보 가만있다 잡아 mosquitoes 여러분 이것저것 이것저것 도면예 나는